벌써 16,000km나 탔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타이어 교체를 위치 교환을 하려고 타이어 프로는 아니고 많이 달았나?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겠나? diagon 경험향은 한 그다지 어디서 만난다 탔. 탔. 탕. 탕. 탕 밴드큼은 뭐 어떻게 보는지도 몰라 다시는 사회 프로로가 정원장, 마모한개선이세요 한복한 내년까지 훔치고 및 타요 여기 갓센터 사장님이 테슬라가 있는지 충전하고 싶다 다 됐다 다 됐다 이게 왼쪽 앞에 있던 밖이고 이게 X자로 바꿨어요 새 차는 나중에 해야지 윈드실드도 다 썼고 왓셔앱은 정비에서 정비 왓셔앱 유액 저장 탱크에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앞 유리 왓셔앱 벌레 세제랑 발수제가 없는 3.2L 이마트 이마트 이네 중에 하나인데 이런거는 안되고 3.2L 1.1이니까 프롱크를 열고 3.2L 왓셔앱은 프롱크 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 너무 더럽다 왓셔앱은 여기다 나오면 됩니다 프롱크를 열고 프롱크를 열고 프롱크를 열고 프롱크를 열고 프롱크를 열고 3.2L 라니깐 한 두통까지는 더 못 넣을 것 같아요 프롱크를 열고 그리고 프롱크를 열고 프롱크를 열고 오픈 테이크 조금 더 두통 흠 벌레거 시스템 3.2L인데 14L? 아니 전혀 class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러면 느낌표 표시가 없어지고 잘 나온다 왓샥을 갈았더니 마찰 갯수가 줄어들어서 공기저항이 낮아져서 제로백이 줄었습니다 차가 더 빨라졌습니다